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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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늘은 먹방 처음으로 해볼건데요. 지난번에 별갖은 먹방을 하겠습니다. 라면 먹방인데 제가 무슨 맛인지 모르거든요. 일단 여우김밥이라는 그런 맛을 봐봤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워. 오, 뜨거워. 오, 돈까스가 많아요. 네. 네. 저희들이 고맙습니다. 제가 사준 것이 맞아요. 어? 안 뜨거워요? 뜨겁다고 한다. 이게 저 아직 맛을 못 봤어요. 그냥 뜨거운 맛. 그냥 2만원인데? 그래? 착불로 여기서 이름 부르면 안돼요. 울자로는 뭐 도연증은 이라고 하면 안돼요. 좋구나. 방금 이름 얘기해서 붙은 것 같은 겁니다. 저기 가세요. 유튜브 찍고 있는 중이에요. 오, 매워. 매운데 괜찮다. 그, 그거 해주세요. 그, 별 편집자님 그, 이렇게 쫙 하는 거. 음. 뭐예요? 음? 네. 음? 네. 음? 어, 여보. 이름 뭐예요, 편집자님? 여우, 여우라면. 여우라면? 음. 음. 맛은 있는데, 오늘 살짝 매워서. 어. 어. 저희보다 어리면, 도전을 안 하시는 걸 추칭 드립니다. 그래서 매워요? 응. 저희보다, 네. 하이 레벨. 네. 그러면, 아농. 어. 네. 음. 음. 올빠라고 해야지. 아뇨. 나 안농이라고도 해. 아. 그래? 아농. 그러면, 내가, 안농이라고 할 테니까. 네가, 니가 오빠라 해. 하나. 둘. 아농. 올빠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